나의 여자친구 헤라를 소개합니다. 슬기로운 탈컵 생활. 일로 와 있는 거 아니야? 으악! 일로 와봐. 일로 와봐. 일로 와봐. 일로 와봐. 일로 와봐. 놀래라. 어? 일로 와봐. 이게 웬 떡이냐? 아 왜이렇게 끈기해 이리 먹고 나오면 되겠네 아 서프를 왜 했어 똑같은 곳 야 글러나와 코가 막혀서 바람이 정확하게 안된다 나오라고 지하에 있는거 아니야 어랏 진짜 나왔네 이게 웬 횡재야?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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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딴건 좀 차지 말고 진짜로 나왔어? 오 멋져용 문제는 쟤를 어떻게 잡냐 그건데 왜 총을 두개씩 갖고 있냐? 어디있냐 얘 저쪽 반대편에 B팀은 할만한데 아 근데 여기 진짜 작업하기 겁나 박산대 수분도 없네 일단 먹지마 일단 먹지마 아 수분 떨어지네 ‹ caramel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лек 조 malad의 그렇지, 어그로 끌렸어 먹을 수 있을까? 조금만 더 샷건은 다 가지고 있어 폭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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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리탄 그렇지, 그렇지 탄창 리필 완료 이게 사클인가? 어? 사클이구나? 몰랐네 왼쪽인데? 아까 여기 있어 아까 여기 있어 야 온다 온다. 와라 와라 누구다 봐라 아주 일을 잘하고 있어 좋습니다 좋구요 그러면 바로 뒤지는 거 아니야? 왜 넌 저기 있어 또 두 마리 잡았지? 으악 미친놈이네 뭐라고 좀 아씨 어디 갔냐 왼쪽 갔냐 오른쪽 갔냐 태민이 이게 뭐니 왼쪽 갔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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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스바를 먹었구나 가방이 없네 왼쪽 갔냐 왼쪽 갔냐 왼쪽 갔냐 왼쪽이 야, 너도? 왜 아니고, 먹은 거네 가방이 없네, 다 쌍삐삐? 라서를 버려 쌍삐삐런으로 간다 또 누구냐 누가 한마디 들어왔네 수분이 또 없네 스캡인가? 밑에인가? 어? 하하하하하하하 너무한 거 아니냐? 참, 니 똥이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왕왕두